안녕하세요. 금화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왜 인폭이 없어요? 나는 왜 다 되는 일이 없어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인폭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인폭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제일 먼저 진짜 세다. 너무 세다.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. 인상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그런 느낌적인 기운들이 팍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인폭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두 번째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. 자기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 사람은 힘들다 하더라 저 사람은 어떻다 하더라 아니면 내가 한번 도와줄까? 내가 한번 가볼까? 하면서 왜 여러 가지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다들 그러잖아요. 진화 잘하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래서 그게 돌아오는 게 내 뜻과는 다르게 전달하는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남한테 항상 잘해주고 귀가 얇은 사람 잘 속는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. 나는 이거 해줬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. 이것도 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먹여도 주고 챙겨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들이 사실 그런 거 있어요.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? 장사를 하니까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한테 뭔가 얻어먹을 건 없나 뭔가 도움받을 건 없나 싶어서 다가오기는 하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. 다 떠나간단 말이지.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인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남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. 저 집에는 오늘 식탁이 들어왔다더라 저 집에는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더라 어떤 사람은 저 집에 온 자식이 어쨌다더라 저때따더라 하면서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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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인폭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듣고 음 하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. 이거든요. 그런데 막 넣으면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게 사람들한테는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옆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욕심 많고 탐심 많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남한테 지기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 경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욕심이 많고 탄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자기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상대방이 생각을 할 적에 정말 나는 내 욕심만 부렸나 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인폭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. 인폭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을 보면 남한테 잘해주고 오지랖 부리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안 알아줘. 안 알아주면은 나는 진짜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줄까 나는 정말 네 힘들 때 다 도와줬는데 너희는 왜 안 도와주는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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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진짜 믿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죠?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. 초년 중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기도 하고 고력도 많이 겪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년에는 좋습니다. 그 복이 다 돌아와요.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필요 없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뭐 한 말년 50이나 60쯤 빠르면 50이고 늦으면 60 정도가 되면 다 내가 뿌렸던 만큼 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말년에는 잘 살아요. 인폭 없는 거는 사실은 타고나는 거예요. 고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인폭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. 그래서 말년에는 그 복이 꼭 돌아오니까 괜찮아요. 힘내세요. 인폭 없다고 기죽지도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말고 혼자 계시지도 말고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게 다 저한테 돌아오는 것이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